2021년 4월 4일 여행 3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하나, 둘, 셋 뚫어 뻥 계십니까? 누구 없지? 바람이지 방금 깜짝이야 누구세요? 잠깐만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누구세요? 잠깐만요 사람 아닌가? 사람인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사람인가? 누구야? 뭐야..? 뭐야..? 시빵! 그만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이XX.. 도대체 뭐야 이거? 진짜 이XX.. 뭐야 이거? 왜그래 여기? 잠깐만.. 아..잠깐만.. 잘 받겠습니다 누구 있어요?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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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2층에? 1층에? 2층에? 2층에? 3층에? 히힛! 마이콜 핫!! 뭐야..? 여러분들 잠깐만요.. 너 뭐 하나만 확인해 볼게 알았죠? 이거 안 보인다.. 뭐야..? 잠깐만.. 안 보인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잘 안보이는데..? 잘 안보이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어디 안보이네.. 된다.. 혹시 계십니까? 계.. 계십니까? 계세요? 잠깐만.. 잠깐만.. 계십니까? 계세요? 나빼! 장악!! 나 빽!!! 다 Şmg 아..뭐야.. 컴퓨터 안에 잠이 있으니까.. 컴퓨터 컴퓨터 뭐야 이거..? 여기 4층인데.. 잠깐만.. 어떻게 나왔어? 뭐야..? 안 상했어.. 뭐야..? 안 상했어.. 어딨는 거야..? 스캣.. 거의 32 3. 단지 1 1 2 2 3 4 9 7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